밥 먹고 디저트 돌아왔다 디저트 엄청나게 빨리 돌아왔어 코너 이제 상냥이라고 아래 핑크색 너무 귀여워 의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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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본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라떼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? 주문해봐 딸기 빅꽃한테 달라고 했어 빅꽃 라떼 어때? 벚꽃인데 빗쓰는 왜 이거지? 그냥 다 가져갔어 맛있어 맛 어때요? 빅꽃 라떼 우리 이거 더 있다는 걸 이따가 부어볼게 응 오케이 Is it gonna melt? 응 예 보이다 오는 거래요? 보이다 오는 거래요? 우와 없어졌어 손자탕이 우와 지금 좀 신기했어 약간 이렇게 어 됐다 한번 놔봐 여기 하나만 뭐만 하면 될 거 같은데? 괜찮을 거 같아요 그냥 안 움직이면 돼 됐다 성공적 감각된다 진짜 왜요? 좀 더 이쪽으로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다 이건 뭐야? 잠시만요 마셔봐요 왜 어떻게 해 알아서 주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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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럽인가? 사이럽 왜? 맛있었어요 다 먹어 이거는 티라미수인데 살에 걸렸다 맛이 느껴지죠? It's like kinda sweet It tastes like 데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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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야 여러분은 다들 뭐 하시고 보신가요? 여러분은 다들 뭐 하시고 보신가요? 블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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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이거 그건가? 샘플? 아니 전체 블링크 뭐해? 혼자 먹어 채영아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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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입당 맛있는 게 보고 물어봤는데 답 안 됐죠? 맛있어 이거 먹어봐요 아니 아니 맛을 언니 한번 의미해봐요 생각보세요 이상해요? 어떡해? 뵙고 싶어요? 난 안 먹어 아직 이상해요 이상해요 엄청 싫어 진짜요? 오늘 저희 브이앱 보느라 경험이 없으시죠? 언니가 입술을 줘 갑자기 계속 나와서 위가 대체 몇 갠가요?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밥 배랑 비저트 배가 따로 있지 않나? 맞아요 아까 봤어 위가 움직이는 거 진짜? 진짜 움직여 스펀지 먹었어 먹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기면 계속 계속 아니 저 하나도 못 먹었다고 뭐 이거 너 이거 싶은 거 아니야? 맛있어 아니거든 아니야 위에 커피만 빨리 빨리 먹어봐 지수 언니도 한 입 먹어봐요 아니야 너 언니 티라미수 안 좋아하는구나 응 저 진짜 좋아해요 티라미수 티라미수 어 죄송해요 많이 보시나 봐요 언니 막대기 때문에 언니 막대기 때문에 언니 넌 넌 넌 뚜뚜뚜뚜 뚜뚜뚜 뚜 뚜 뚜뚜뚜 뚜뚜 뚜뚜 뚜 뚜 뚜 손이 너무 끈적끈적 불하여정도 못하 지금은 몇 시지? 4시밖에 안 됐네 다 밥도 안 먹었어 어? 5시야 곧 아 5시 4시 39분 나 지금 진짜 4시밖에 안 됐어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 다들 지금 뭐하냐면 다들 지금 뭐하냐면 우리 이제 뭐해? 우리 브이앱 보고 있대 나 지금 이 볼게 티아의 티라미수인 것 같은데 엄청 활짝 웃었어요 제니 제니 언니 제니 언니 머리가 이쁘네 짠마리 이거 무슨 무슨 머리에요 언니? 밤떡머리 아 밤떡머리 괜찮다 3분의 1떡머리 3분의 1떡머리 3분의 1떡머리 너무 어렵다 가짜머리 가짜머리 내가 진짜 그 말 안 했어 어떡해 너무 좋아 그래도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어요 어디까지가 진짜머리죠? 라커 리사가 사실 해로운 붐을 샤기컷에 다시 돌릴려 했잖아 얼마 전에도 다 너냐고 리사가 샤기컷의 유행을 다시 시키려고 패션 리더 맞아 진짜 멋있어 숙소에 막 돌아다니면 락커가 락커가 돌아다녀요 락커 막 이렇게 이렇게 다녀 우와 아악 언제 밥 먹어요 오늘 설탕 많이 먹은 거지 밥 먹어요 왜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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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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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시작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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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맨날 시켰는데 추억이다 추억 와 오자마자 갑자기 시켰어 너 그럼 이거 해봐 손톱에 체리를 그린 거야? 아니 근데 저건 뭐야? 디저트 옆에 이상한 얼굴이야? 웃음 네? 아 너무 싫어 니가 있어 아 리사야 진짜 언니가 있지 진짜 저 웃음 뭐해요 봐봐 블리핑의 디저트만 쓰면 너무 딱딱하잖아 우리 타입아 그게 오늘 컨셉이여 나는 컨셉인 줄 알고 웃음 웃음 다음에도 나 있는데 웃음 웃음 그게 너무 시크하잖아요 블리핑의 디저트 이거 뭐야 블리핑의 디저트 이거 뭐야? 웃음 웃음? 네 그거요 웃음 웃음 아 무시하고 끝까지 아 왜 뭐야 아 이거 아 난 진짜 못 봤거든 저거 진짜 별로다 미안해 너 손 보여줘 봐 너가 바꾸는 손톱 잘 안 보여요 하나는 로즈라고 써있는데 저도 안 보이고 아 진짜? 어디? 어? 진짜네 안 보여 약간 러브 그런 줄 알았는데 로즈인데 아 우와 로즈 예쁜데? 왜요 오빠 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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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환언니 출연했으니까 오빠도 손문 출연하세요 제니 강아지도 뽀메 우리 매니저도 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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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포 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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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드롭 택 포 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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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안 갈거에요 택아 흑발 이쁘대 계속 흑발 아닌데 갈발 아닌데 갈발 아닌데 갈발 흑발 아닌데 원래 저보다 다 꼼꼼했는데 왜 가져 끊지겠죠 아 맞다 연기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그거를 한 톤으로 맞췄어요 완전 빠졌어요 리사 언니 웃음소리 웃기대 되게 좋게 표현한다 리사 오빠 리사 오빠 다 오빠라 불러요 리사를 생일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정아 너 우리 라이더인데 우리 오늘 좀 멋있는데 멋있어 멋있어 진짜 리사 진짜 멋있어 빨리 봐봐 오빠 같아 오빠들 언니들 아 자기가 언니들 내 내 내 남친 남친을 그렇게 거칠게 확 하하 내가 남자로 방금 미안해 청정기 났어요 눈썹에 진짜 진짜 봤어 진짜 봤어 눈썹에 어떻게 전기가 났지 제니 초커 잘 어울려요 안 돌아갔지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아까 제니가 초커 돌아가면 가달라고 저희 세 명한테 미션을 줬는데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안 돌아가 있었어 책임 회피 리사가 왜요? 그만 이래 리사가 블핑의 실질적인 두목이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? 반대 아니야? 그게 무슨 뜻이죠? 진짜 보스 숨은 보스 아 보스 리사님 보세요 리사 남동생 너무 빨라 한국어를 듣고 싶은데 노란색은 뭐예요?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아 저렇게 써 있었어 누가 봐도 오렌지 주스인데 노란색은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메리카노거든요 아메리카노 색깔 바뀐 이렇게 쎄둬아 블랙이 아닌데 알색인데 이제 바꿔 켜야 돼 우리 맨날 급전개 우리 이제 이제 갈게 이제 우리 이제 밀당 우리 이제 밀당 밀당 챗불로 갈 거야 챗불로 따라올 채면 따라와봐 챗불로 아 어? 안 놀렸어 안녕 따라올 채면 따라와라 안녕 탑 타깝 탑 탑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